링궁이 중국어 티비 또 꽁이와 함께하는 중국어 단어 중간정비시간이 되었습니다. 오늘도 꽁이와 함께 힘차게 가봅시다. 말씀 안 옌 옌 옌 젤 개 찌 찌 찌 통계 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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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십삭을 넘는다. 쥐 통지 중국어 른컬 차오 시스 이 쥐 통지 중국어 른컬 차오 시스 이 쥐 통지 타 시 요명的服裝設計 시 타 시 요명的服裝設計 시 타 시 요명的服裝設計 시 우리 찰 우리 찰 쥔 쥔 쥔 우리 쥔 문 쥔 문 쥔 문 우리 축구장에 가서 시합을 하자. 쥔 문 쥔 문 다오 주추를 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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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 어떤 사인인데 일일이 나한테 막혀 쟌랴谁跟谁야 这是交给我 쟌랴谁跟谁야 这是交给我 쟌랴谁跟谁야 这是交给我 스스로 자 쯔 머무신 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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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일을 하자 워만 쉬우시 이훌 자이 간호 바 워만 쉬우시 이훌 자이 간호 바 워만 쉬우시 이훌 자이 간호 바 이자 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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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대금이 이자는 여우 높음으로 절대로 빌려서는 안 된다 가오리 다이 다 리시 한가오 천완 부는 지에 가오리 다이 다 리시 한가오 천완 부는 지에 가오리 다이 다 리시 한가오 천완 부는 지에 이쿠구 거우 거우 배견 주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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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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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근 진 진 진 들을 청听听 청력 틱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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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청력은 그닥 좋지 않다 예예다 친리 부따하오 예예다 친리 부따하오 예예다 친리 부따하오 수업을 듣다 친리 부따하오 친리 부따하오 학교 다닐 때 난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 학교 다닐 때 난 수업을 했다 학교 다닐 때 진심을 깨달음 학교 다닐 때 진심을 깨달음 학교 다닐 때 진심을 깨달음 애와살 위 구슬옥 위 위 위 나라 국 국 국 국 나라 국가 국 国 국 한국은 선진 국가에 속합니까 韓国属于先진 국가마 韓国属于先进国家吗? 国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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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政治家들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. 政治家们得把国民的利益放在首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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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애들은 공부를 시켜야 한다 혹은 생활이 아무리 불가능해도 애들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 생활再困难,也得让孩子读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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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리다, 쿨 나 너무 졸리는데 내가 잠을 좀 자려도 될까? 太困了,我能不能睡一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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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太困了,我可为了,我能睡一觉? 太困了,我能睡一觉? 回头,我能睡一觉? 回头,我会寻 dran,回头,我会寻生 回头,我会寻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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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们终于可以回家了 回答 回答 谁来回答这个问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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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干 干 干 干 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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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단 음식을 구닥 좋아하지 않는다. 我不大喜欢吃甜食 我不太喜欢吃甜食 我不太喜欢吃甜食 烤 烤 烤 烤 烤 烤 烤 吹 吹 吹 吹风机 吹 吹 吹 吹 吹 나는 혀 트라이어로 먼저 머리를 반려왔다. 我用吹风机先把头发吹干了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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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吹风을 뜬다. 吹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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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吹刀工作 持章工作 火车 吹靠 Gospel 이 꽁이와 함께하는 중국어 단어 중간정리 시간이 끝났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냥 나가기 있기 없기 구독자유알림 꼭 부탁드려요.